대출 규제가 시작된 9월 이후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세종은 6개월째 하락제가 이어졌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주택종합 매매 가격 지수가 0.63%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 0.15%포인트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3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. 대전과 충남 역시 각각 0.57%, 0.68% 상승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고 세종은 전월 대비 0.56%포인트 하락폭이 커진 0.67% 하락하는 등 6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.